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특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. 막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회의는 없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. 물론 김부겸 후보자의 가족이 라임펀드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아니하였고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이 32차례나 압류된 적이 있는 점 그리고 배우자 관련 컴퓨터 유지보수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있고 또 대선을 앞둔 시기의 총리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부적격하다는 점 등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김부겸 후보자의 자질 이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간담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하고 단언을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렸던 분들이 일을 더 잘한다는 평소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. 이 말씀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